그리고 지금 이제 3주 후에 저희가 주간여구 첫 회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제 할 건 해야죠 사실 야단법석에서 다들 그 5강 예측에 대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스토브리그가 끝나고 스토브리그의 이슈 위주로 이제 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2주의 풀 시즌. 경기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보시죠. 선택 2011 5강 예측을 보고 계십니다. 세 분은 그냥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10분의 1밖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순위에 따라서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바뀐다면 이건 예측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라서 그리고 앞으로 변수가 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제 생각을 좀 일부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주간여구를 하기 전에는 팀이 좀 달랐었어요. 그런데 3주를 보고 난 이후에 지금 선택을 한 거라서 약간 양경인 의학인들 좀 따라간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10개 구단이 지금 어떤 팀이 강팀이고 어떤 팀이 약팀이라고 나타나지 않아서 이 5강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네요. 정말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10개 구단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승률도 촘촘히 붙어있는 것도 붙어있는 것입니다만 경기 내용도 그렇고 선수단 부상 선수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한 팀이 확 치고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너무 힘든데 하여튼 지난 3주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5팀을 선정을 했거든요. 많이 지금 꼽아주신 분들이 두산, 삼성, NC, LG, KT 이 팀들을 좀 많이 꼽아주셨고 이동현 해설위원이 여기에 기아를 넣었고 그리고 저희 SBS 스포츠 야구 아나운서들이 기아 타이거스로 대동단결을 지금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NC, LG, KT, 롯데, 삼성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야단 법석 때와 좀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인가요? 저는 5강 안에 야단 법석 때는 SSG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SSG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투수주인이 너무 불안하고요. 마무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SSG가 조금 아기자기하게 하면서 연타도 나오고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는 경기는 상대팀 좀 좋은 투수를 만나면 그렇게 홈런이 뻥뻥나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마무리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선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SSG를 빼고 다른 팀을 선정을, 삼성을 선정을 했어요. 네, 원장님. 저는 SSG를 계속 늘 생각인데 아직 추신수 선수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시즌 초반부터 달리는 선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SSG는 팀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추신수 선수가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없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0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계속해서 SSG를 밀 생각입니다. 네, 이동윤이요. 그럼 SSG를 빼는 나는 뭐냐고요. 너무네, 진짜 안경이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 첫 방송부터 이렇게 언나가서... 아니, 저 시즌 전부터 예상한 거라서 지금 10분의 1 지났는데 바꾸면요. 너무 가볍잖아요. 그럼 저는 가벼운 거네요. 내가 보면 안경이니까 이야, 선배를 이런 식으로 미른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동윤이요. 네, 저도 좀 가볍게 바꿨는데 저는 사실 SSG를 처음에 5강으로 넣었던 건 베스트 라인업을 보고서 저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 라인업에서 지금은 백업 자원들이 덱스 자체가 좀 얇지 않나 그리고 마운드에서의 조금 조짐 자체가 좋지 않아 보여서 저는 SSG를 좀 뒤로 밀어놨는데 기아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뒤에는 덱스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리고 좀 두터워졌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기아를 넣었고요. 기아에서 최근의 모습이 일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아가 저희 야담웃 수석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도깨비 팀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깨비 팀이라고 생각드릴 정도로 선수들이 하루하루 경기에서 치고 나온 선수들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너무 후다닥 자막이 지나가서 캡처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자막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승엽 의원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멋을 받겠다. 이설이 아니에요. 해설자들이 이런 식으로 눈뿐이 안 된다 이런 게 이렇습니다. 이승철 의원, 안경연 해설위원 그리고 이종열 의원, 이승엽 의원, 이동연 해설위원의 의견까지 지금 한 장에 들어있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캡처하시라고 시간 더 드렸고 아나운서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아나운서들은 회의했어요? 저는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동연 의원이 바람을 넣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들 기와를 넣었어요. 가두어서 제가. 그리고 지난해 5강 예측에 있어서 80%의 적중률을 자랑했던 모르고리즘이 있는데요. 제가 만든 순위 예측 알고리즘인데 거창하게 알고리즘이고 그냥 엑셀 파일로 만든 건데 조금 가중치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올 시즌의 모르고리즘 3.0 버전 뉴 모르고리즘의 순위 예측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순위까지인데 NC, LG, 두산, KT, 키움, 그리고 삼성, 롯데, 기아, SSG, 한화 이렇게 모르고리즘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 아니에요. 제가 만든 파일의 의견입니다.